성공 어떤 게 행복기 달렸어 어떻게 행복한 삶이라서 사는 게 힘이 늘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제일 선배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로봇청수기 힌트 주세요 마친팀이 가져가는 겁니다 누구가요? 이영춘 계속 힌트 보시죠 총롱 병동 청량리 아시겠죠 아시겠는데 정답 제목이 잘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정답 정답 자 이충주 나침반 정답 정답 나오세요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별 떠날까요 성원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분이 음악적 멘토였대요 패티 패티 페이지입니다 이 분이요 아 이 노래인가 봐요 그런데 이 노래 뒤에 북한산이 보이네요 정답 정답 사랑에 참가 사랑에 참가? 아니에요 사랑에 참가가 아닙니다 사랑에 참가 정답 정답을 외쳐야 돼 정답 자 이승현 씨 자 이승현 씨 하나 둘 셋 서울에 참가 정답 나오세요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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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이번에는 에어프라이어 한번 갈까요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저거 기름 없이 막 다 튀기는 거 뭐했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재경 씨 실력으로써는 이걸 못 가져갑니다 쿨을 보고 아듀돼지 삼형제라니 에어프라이어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힌트 추세요 이은미 씨 그리고 임정희 씨 이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가수 그냥 정답 아니야 편영 아니야 지금 정답 외쳐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 둘 셋 왜 불러? 정답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아픈다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아픈 날 두 팔을 벌려 나를 꼭 안아줘 성공 자 열려라 노래방 번외 게임 이제 선물 4개가 남았습니다 자 준비됐죠? 네 자 들으면 제가 바로바로 밉니다 네 도전곡 하겠습니다 주세요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컴온 장윤정 승아 이번 왠지 그대가 내 곁에 올 것만 같아 승아 이번 그대 떠나버린 걸 양현경 씨 넌 이제 우회하네요 그저 지난 세월이 내 우리는 그게 뭘 같아요 찬열 찬열